이제는 볼 수 없는 700원짜리 삼각김밥이 다시 돌아옵니다. 편의점 CU는 가성비를 가득 담은 해기드 간편식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. 이 시리즈는 2,000원대 도시락, 700원짜리 삼각김밥, 1,000원대 줄김밥 등 기존 편의점 간편식의 절반 수준 가격이 특징입니다. 이번 가성비 시리즈는 브랜드 론칭 7주년을 기념해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.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.